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오두리해수욕장에서 다이몬드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건 두 번째로 또 가져오셨는데 지금 이제 3편까지는 연속해서 다룹니다. 이거 한 일주일 동안 찾으신 거죠? 와 참 저 충격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 사는 사람이 유리하군요. 암만 봐도 이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보니까 이게 이제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니까 탄력 붙는 거 보세요. 지금 거의 한 70% 이상은 다이아로 찾아낸 건데 다 거두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득했어요. 씨가 말았던데 없던데 없어요. 오늘 같은 파도치는 날은 제가 오늘 좀 또 가서 찾아볼 텐데 자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진짜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압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요걸로 갈게요. 삐삐 누리지 않고 이거 해도 되니까 다이아예요. 한 번만 딱 해주고 이 재미 삐삐 올라오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이아고 양쪽 이거는 조금 상당히 투명도는 한번 볼게 핑크 다이아인데 핑크 다이아인 아 질은 조금 약간 질은 좀 투명도는 좀 떨어져요. 투명도는 한 투명도 80이 안 되네요. 투명도가 한 80이 넘어가면 상당히 좋은 아마 돈이 엄청 따따불로 됐을 텐데 요 정도는 전체 평균 등급은 90이 안 돼요. 오히려 요런 거는 한 86점 정도 되는 다이아예요. 러프 아닙니다. 워낙 양이 많으니까 얼마죠? 221g이네요. 와 1000g 넘어가네요. 그러면 요거 그냥 1억에 하나 그냥 현금 1억 주시면 파세요. 현금 1억이면 서로 상부장수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한 20억은 벌 거예요. 커팅 요정도 애가 20억은 벌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야 여기 지금 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뭐야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말을 필요 없이 그냥 와 보세요. 와 보시고 그러니까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사기친다고 한 거나 뒷말에 어떤 뭐 궁싱궁싱 해봐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와서 보세요. 보는 방법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리고 뭐 찾는다고 다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면 야 이거 티라노사우루스가 안 돼 엎어졌네요. 요거 보니까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투명도 어느 게 나오네 어 이거 투명도 좀 나오네 오 약간 나오네 야 이거 아하 투명도 조금 나오네요. 완전 나오진 않고 요정도면 한 90까지는 아닌데 한 88점 정도 되겠습니다. 야 이 공룡 머리에 얼굴까지 갖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계열의 머리에 얼굴까지 있어요. 자 이게 아니고 이게 맞네요. 완전 이목구비 확실하네 얘 봐 오 요런 거는 가치가 있어요. 88점짜리 투명도로 하더라도 전체 평균 등급은 제가 90 줄게요. 요거 커팅하면 100% 90 이상 넘어가려옵니다. 가격 커팅하면 요거 대보면 몇 그람이죠? 82 82는 58 400 400캐럿이 넘네요. 그러면 400캐럿이 넘는 거니까 요거 가격은 요거는 2억 2억 정도 해도 이분은 2억 해도 20억에서 최하 20억에서 한 100억 정도 가치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요정도면 충분히 그분이 얼마나 커팅을 잘하냐 이따 요정도 외국에 그냥 갖고 가서 파는 게 지혜로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거는 이건 돌멩이예요. 아 요거는 잠깐만요. 조금 아쉽게 밀도는 있는데 얘가 진짜 돌멩이긴 한데 아쉽다. 아쉬워. 진짜 아쉽다.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다이어는 아직 안 됐어요. 경도는 올라왔는데 다이어는 안 됐고 자 요거이 투명도가 있는데 이건 뼈예요. 이런 건 뼈입니다. 요거 좀 맑지가 않고 석혐함이 그대로 굳혀졌는데 같이 섞여서 된 건데 이 뼈 상태에서 조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요거는 조금 몸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버리세요. 경도가 있고 도야문도 있는데 요거는 따로 따로 그냥 버리세요. 그냥 만지지 마시고 요거는 조금 뼈가 조금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갔어요. 좀 손을 내가 손도 찝 기분 찝찝해요. 저거는 안 좋으니까 아 이거는 아직 피기가 좀 남아있어요. 다이어로 지금 들어왔긴 한데 피기가 남아있어요. 요런 거는 그냥 묻으세요. 아쉽지만 이런 거는 이건 좋은 것도 안 돼요. 삭혀요. 삭았어요. 삭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너무 익지도 않고 그거 하지도 않고 포도가 됐는데 포도가 이렇게 갑자기 색깔 바래지는 그런 느낌? 그렇게 돼요. 뭔가 잘못 됐어요. 요거는 피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요런 거는 갖다 놓으시고 이것도 보이시요. 자 요거는 이제 하강암이라고도 하죠. 예 그냥 썩돌이 하는데 스키암을 안에 보니 들어왔네요. 그죠? 여기 약간 금은 좀 물려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 공룡 눈동장 눈동이 딱 보이죠? 요거 여러분 왜 공룡 이제 계속 빠져듭니다. 진짜 공룡 같네?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실제 공룡이에요. 공룡이 돌아서 이렇게 됐는데 얘는 찌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하고 삭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연속으로 중간역할을 요렇게 삭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다이로 가는 것도 있지만 삭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방해석이에요. 방해석 쪽으로 간 것 때문에 머리가 뼈가 방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칼사이트로 된 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석이 됩니다. 뼈가 일부가 남아있고 자 요거 얘는 지금 자 다이로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넘어온 것 같긴 한데 자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지금 우윳빛깔이 좀 나왔어요. 네 넘어왔네요. 자 넘어왔고 네 넘어왔어요. 자 넘어왔고요. 요게 많이 깨졌어요. 이게 항상 투명도 높아지면 깨지는 여기가 이쁜데 요 우윳빛깔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도 상당히 이쁜 우윳빛깔이 나는 다이아가 되겠네요. 아 요거 아는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한 요런건 한 돈백 돈백 얼마죠? 200 100 100 100 20g이죠. 그러면 100캐러시네요. 돈 100만원에 파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석영인데 요런건 러프죠. 요런건 갖다 버리시죠. 요런건 몇캐라 몇캐라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그런 부분에 욕심은 안 뿌리시고 애들 찾아가시게 그렇게 저거라도 하나 발견하는 기능이 있어야죠.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좀 물려있는데 색깔이 그린과 있는데 핏기가 아직 메라닌 색상 안 빠졌어요. 요런거는 아쉽지만 그린 이것도 그냥 분쇄되기 놔두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브라운 계열인데 브라운 계열인데 투명도가 여기 잠깐만 봅시다. 약간 물려왔네요. 물려왔고 요 개성이 있네요. 요 자기만의 개성 옷같은 다이아인데 개성이 좀 있어요. 약간 개성이 있는 다이아예요. 요거 요건 개성이 있는 다이아예요. 요 옷같은 다이아인데 옷같은 다이아 아이고 야 다이아 아니네 아 이 정도는 다이아가 아니다. 아 이 정도는 다이아가 아니고요. 표시가 남아있어요. 요거는 다이아 옥이라고 봐야 돼요. 요거는 옥 요거는 옥 요거 하나가 옥이 있네. 요거는 돌멩이 화산재예요. 자 빨리빨리 갈게요. 요거는 이제 석회암과 석회암네요. 아유 진짜 아깝다. 이거 야 들어오기 직전인데 이거 다이아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있는 돌이에요. 이게 다이아 들어오기 직전 이게 지금 진짜 아쉽습니다. 이게 찌기 시작한 건데 이거는 지금 이 상태는 다이아가 아니에요. 다이아 원소스입니다. 이거 찌고 있는 중간 단계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중간 단계예요. 자 이거는 피케가 너무 남아있어서 보석이 못 됩니다. 우리 피케 남아있다. 이것도 피케 많이 남아있지. 핑크를 하더라도 이건 피케가 많이 남아있어서 탁해요. 요런 거는 사실 우리 쪽에서는 좀 더 그냥 큰 가치가 없어요. 투명도도 없고 요것도 피케가 많이 남아있죠. 고기 근육처럼 소고기 마블링처럼 그리되어있죠. 요런 거는 좀 상가하시도록 저런 거는 이제 가급적 주지 마시도록 하세요. 몸에 그리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 사이사이에 요거는 이제 다이아는 맞는데 옷 같은 다이아인데 너무 조금 중간색이에요. 요런 거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분쇄되게 놔두시죠. 자 요거는 보시죠. 요거 좀 재밌는 녀석인데 요거 지금 다이아가 그 다음에 질이 좋은 게 하나 나왔어요. 투명도가 상당히 좋아요. 이 투명도가 상당히 오 안에도 그렇고 예 안에도 금이 예 안이 안 갔고 어른이 있어도 금은 안 갔네요. 좋습니다. 요런 질이 좋죠. 투명도가 아주 투명도가 질이 좋은 거예요. 자 다이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이아 맞고요. 다이아 확실하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네 100%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을 줘볼게요. 얼마죠? 30 150 150 캐럿이네요. 요거 가치가 있어요. 요거 한 20에서 40짜리 아주 좀 그 한 딱 90점짜리 다이아 나올 거예요. 투명도 90점짜리 다이아 아주 예쁜 아니 내 풍물도 포함되어 있는 다이아 나올 거예요. 90점짜리 다이아 나올 수 있죠. 요런 거는 그럼 20캐럿에서 40이니까 20 나온다 쳐죠. 체함을 찾는다. 20캐럿이면 그게 한 10억 8억에서 10억짜리니까 요 가격을 매길 때는 커팅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한 커팅에서 한 10억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한 1억 요거는 1억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 1억짜리 다이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현금 갖고 오면 좀 싸게 해주세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차돌이에요. 여기 차돌입니다. 요거는 차돌이에요. 요거는 차돌입니다. 이건 딱 뭡니까? 자 걷히죠. 차돌이에요. 작정에 차돌입니다. 이거 차돌하고 다이아를 구분 못하는데 이건 이제 돌멩이에요. 일반 돌멩이.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요거 또 아까 그 그런 거였죠. 요거 이제 그냥 그 옷 같은 종류를 해가지고 놔둬라 했죠. 저런 거는 버리시라고 자 이제 고르겠습니다. 자 좋은 거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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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밀도가 있네요. 그린식이고 자 이제 구분 좀 할게 좋은 걸로 조금 구분해 놓을게 여기 저쪽으로 갖고 갈 거 얘는 돌멩이고 아 스키암인데 야 이거 스키암인데 이거 참 소스가 좋네요. 이건 누군가가 발견하면 다이아가 될 거예요. 아주 질이 좋은 거라서 다이아가 될 거예요. 자 요거는 피출이 이제 스키암에서 찌는 장면 보이죠? 스키암에서 찌고 있는 장면 보입니다. 이거 이런 거는 어 요건 조금 쓸만하여 조금 쓸만하여 여기에 얘도 이런 펄이시고 자 이런 거는 이제 질이 등급이 떨어지니까 음 질이 등급이 떨어지죠. 일단은 요거 조금 놔둬보고 요것도 얘는 옥이고 이것도 차근차근 빨리빨리 갈게요. 요런 거는 러퍼 개념이니까 상품이 안 되는 거 요 세 가지는 좀 놔두고요. 요것도 깨지긴 한데 이것도 안 되겠어요. 이제 얘도 얘는 고기 극력 딱 고기의 얼굴 형태 보이죠? 어려운 것 같네요. 얼굴 형태 이쁜 얼굴 형태가 있네요. 요거는 조금 모양이 이뻐서 요거 이빨이네요. 요거는 좀 놔두십시다. 요것도 조금 생각해보고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저쪽 요것도 저쪽이네. 아 아쉽네요. 요거요요요요요. 요것도 공룡 얼굴 하고 있는데 이걸 발견해가 내가 버린 건데 요거서 또 보네 요 녀석 발견해 내가 버렸는데 요거서 또 보네 딱 보니까 알겠네. 이거 세 번 바뀌었어요. 저 문경 사람이 버린 거고 내가 발견해 버린데 문경 사람이 버리고 또 버리네. 세 번째 버리네. 참 대단하다. 그 녀석 누군가 또 죽겠지. 아 웃었다. 이것도 이것도 버리시고요. 가서 저만큼은 그거 하시는 거죠. 어디 보자. 자 보고 어디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몽돌 이건 일반 스케 돌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돌 이것도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아 요거요. 조금 있을만한 일단 모아놓고 쓸만한 것부터 다 우르르 정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리할게요. 이것이 재밌네. 요거요. 놔둬보자. 이건 돌. 이거 진짜 애매하게 돌이네요. 슥형이네. 슥형. 자 이건 석영이고 네. 석영 차돌 이거는 요거요. 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중에 갖다 놓으실 거죠. 갖다 놓으세요. 자 이제 이런 거는 그 자리에 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런 거는 다 이제 아주 종류별로 다 있네요. 이게 원소스예요. 다이아로 넘어오는 것들은 확실한데 다이아는 일부가 맞는데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상품성 가치는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사기능이 낫죠. 야 도 야 도 야 재미있는 녀석이 하나 또 나왔네. 공룡머리를 하고 있는 예 일단 자 이건 어이구 여기 또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사파이어 크론덤 같은데요. 요거는 가치가 없으니까 요것도 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여기 자 요런 거는 다 따야지만 이제 이게 러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질이 떨어진 거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도록 요거는 지난번에 버린 건데 요거 또 들어왔네요. 자 요거는 방해석이에요. 방해석 방해석이라서 뼈가 보석으로 치환이 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 요거는 좋아보이고 이건 돌이고요. 잠깐만 근데 이것도 공기 이쁘게 생겼네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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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고 있는 중인데 뼈죠. 요까지 하고 또는 좀 쉬었다 가죠.